다음으로 모델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위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죠. 자, 밀리미터스 꼭 확인하시고요. 밀리미터스 오케이, 오케이. 박스를 만드는데요. 이때 키보드 엔티티, 키보드에 x, y, z 값, 내가 박스가 놓여진 위치를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천의 위치에 y는 2천의 위치에 z는 0, length에 4천, width에 6천, 높이로 2천 5배, create 해주면 그 자리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제가 그리드는 영문이 선택된 상태에서 g 눌러주면 그리드 사라지고요. 자, 박스 오브젝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건을 ctrl a, 전체 선택 잡고 플립, 뒤집기 했습니다. 자, 위에 폴리건 선택 잡으시고, detach, 오케이. 자, 아래 폴리건 선택 잡으시고, detach, 오케이. 자, 왼쪽도 detach, 오케이. 오른쪽도 detach, 오케이. 자, 탑에서 앞부분, detach, 오케이. 뒷부분, detach, 오케이 했습니다. 서브셀렉트 푸시고, 박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웠어요. 자, 왼쪽 벽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R2Q 되어있는 상태고요. 자, F4 눌러서 있지가 보이도록 하고, 있지, 위아래 있지를 선택해서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으로 6개, 오케이. 세로줄들을, 세로줄들을 선택 잡으시고,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으로 2개, 오케이. 서브셀렉트 버텍스에 가셔서, 아래줄의 버텍스를,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좌표, 950. 자, 그 위에 버텍스들, 셀렉트 잡으시고, Z좌표, 2300. 자, 이제 탑표에서요. 탑표에서 위치를 잡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것부터예요. Y좌표가 3000, 고 밑에 버텍스들, 윈도우로 전체의 버텍스들이 줄로 쫙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600, 그리고 고 밑에가 2000. 여기 이 좌표값은 여러분들이 캐드로, 전개도를 그려주시게 되면, 전개도에 있는 그 좌표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600, 그리고 여기는 1000, 그리고 여기가 50. Y좌표들을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버텍스트를 잡아줬고요.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문의 위치가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있지로, 자, 이 경계 있지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으로 이 경계 있지를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으로 한 개를, 오케이. 선이 연결됐습니다. 얘의 Z좌표는 2000의 높이, 문 높이. 자, 이제 서브셀렉트 폴리곤 가셔서요. 문이 뚫려질 부분, 창이 뚫려질 부분을 갖다가 익스트루드 하십니다. 자, 저 뒤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0, 오케이. 그리고 면은 지워줬습니다. 서브셀렉트 푸시고, 이기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뒤에 벽 선택해서, 알트 Q. 얘만 남긴 상태에서 한번 작업해볼까요? 자, 위아래로 선, 커넥트 버튼으로 두 개. 이쪽 옆으로 커넥트 버튼으로 하나. 자, 이제 전체 모양에서 한번 버텍스로 한번 위치 잡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Z좌표가, 문 높이 2000. 자, 이쪽 끝에 게, X좌표가, X좌표가, 6천에서 50 빠졌으니까, 5천950. 자, 이쪽이, X좌표가, 4천950. 문의 위드스가, 1000이 된 겁니다. 서브셀렉트를, 폴리곤 가셔서, 이 문이죠, 문. 얘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뒤로, 마이너스 300, 오케이. 그리고 문이 들어갈 부분은, 딜레이트 눌러서 지웠어요. 이기지트 아이솔레이트에서, 왼쪽 벽과 뒷벽을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위에 천정을 한번 작업해볼까요? Alt, Q. 천정 오브젝트만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천정 부분은, 탑뷰에서 작업하기보다는, 버튼뷰에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뷰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탑뷰를, V 눌러주시고, B 눌러주시면, 버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버튼뷰에서, 자,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잇지로, 위아래 잇지를,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한 개, 오케이. 이제 이렇게 선택된 얘도, 커넥트, 오케이. 자, 버텍스의 위치 한번 옮겨볼까요? 아, 얘는, Y자표가 아래로 내려와져야 되니까, 아니, 얘가 아니라 이거였나요? 얘가, X자표가, 100.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Y자표가, 몇인가요? 3,600 정도 됐나요? 응,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폴리건으로, 이 폴리건을 아래로 내릴 겁니다. 익스트루저 옆에 세팅 버튼 누르셔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는 양수값으로 내려오겠죠? 안으로 내려오시니까, 오케이. 자, 이제, 더블셀렉트 잇지로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이치를 추출합니다.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패스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이너 형태를 추출해야지, 둥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오케이. 서브셀렉트 푸시고, 얘만 남겨보죠. 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Unide by name, 패스만 남겨져서, 패스 오브젝트를, Alt, Q. 자, 얘만 남겨져 있는 상태예요. 프론트 뷰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요. 요기에다가, 이 패스를 따라가는 쉐입을 만들겁니다. Create shape의 rectangle로, 다각형의 크기는 적당하게, length는 30에 30 정도 되는 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얘가 요렇게 준비가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Convert to, Convert to, Editable, Sprite. Sprite 상태에서, Subselect segment로, 얘를 Divide, 좀 나눠보겠습니다. Divide 4개를 나눕니다. Divide 버튼 눌러주시면, Vertex가 4개가 생성되죠. 이때, Vertex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코너 형들을 갖도록 해주고요. 자, 모양을 한번 잡아볼까요? 얘를, 이렇게, 자, 얘네들을 같이 움직여주려면,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시면, 이제는 요거 한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춰주시는 거죠. 아, 모양이, 이렇게를, 아니지, 얘가 튀어나오고, 네, 좋습니다. 요렇게, 몰딩의 모양을 한번, 잡아 봤어요. 자, 이제, Subselect 푸시고, 자, 이때, 중요합니다. Vertex를, 요 지점이, Make Post, 첫 지점이다, 라고 얘를 콕 찍어서, 상자 모양이, 얘를 콕 찍혀 돌아와야 돼요. 그래, 얘가, 패스 고지점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패스 리버스 안 시켰죠? 자, 패스 선택해서, 스프라인으로, 이 스프라인을, 뒤집기, 왜냐면, 얘가, 밖에서부터 뒤집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뒤집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Subselect 푸시고,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패스죠?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 Loft Object, Get Shape, 모양을 가져가는데, 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스킨 파라미터스의, 세이브의 단계는, 0, 즉, 버텍스와 버텍스 사인만 만들겠다. 패스의 단계도 0, 패스도 중간에 더 많은 세그먼트를 생성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줍니다. 자, 이름 줘볼게요. 몰딩. 좋습니다. 이제, Exit Isolate 모드 했더니, 이렇게 몰딩이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왼쪽 벽체에서, 걸레받이 추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벽체입니다. 자, 왼쪽 벽체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Alt, Q, 얘를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보시죠? Subselect Itch로, 자, Itch를, 새로 Itch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Connect를 했습니다. 얘의, Z자필의 높이는, 80까지만 올려볼까요? 이제, Subselect를, Polygon으로, 자, 보시죠? 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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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받이로 사용할 요면을 선택 잡으신 다음에, Extrude 옆에, Setting 버튼 누르시는데, Local Normal로,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양수값 10, 오케이.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면들이 선택이 잡히죠? 얘를 Dtouch로 분리합니다. Dtouch 버튼 누르시고, 걸레받이, 오케이. 자, Subselect 푸시고요. 이때, Subselect 풀고 나온 다음에, 즉시 분리한 거는, 색상을 바꿔주는 걸 권합니다. 아, 분리가 됐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봤습니다.